기상캐스터 배혜지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6도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와 메코파크 일원에 조성된 뱃머리 마을꽃밭에 아펠톤 화이트 드림 등 23만여 송이의 튤립이 꽃망울을 터뜨려 상춘객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튤립뿐만 아니라 수레국화, 장구차 등으로 야생화로 동산을 만들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 운하관 인근 형상강수변공원에도 형영색색의 튤립이 활짝 펴 시민과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인구 감소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국의 지자체 10곳 가운데 경북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인데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곳곳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행복한 삶을 보여주기도 하고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인구정책조정위원회까지 설치하고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의 인구 1천 명당 출생아수는 지난 2000년 12.4명에서 지난해 6.7명으로 뚝 떨어졌고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10곳 가운데 경북의 의성, 군의, 청송, 영양, 영덕군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단순한 출산장려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형 압축도시 도입 등을 통해 농촌의 생산 가능 인구를 늘려서 지방소멸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경북의 지자체가 가장 빨리 소멸된다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S-포함병원이 2018년 포항시 출산장려 명예홍보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출산장려 명예홍보는 포항시가 추진하는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포항 만들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S-포함병원은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취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바탕으로 이번 명예홍보기업까지 위촉됐습니다. S-포함병원은 직장 보육시설 의무 설치 대상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부터 어린이집을 개원해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최영식 경주시장 지지자 100여 명이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12차 공심위 회의가 30여 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오후 2시쯤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진입한 이들은 현장에서 배포한 성명에서 전지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당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공심위는 최 시장을 배제하고 이동우 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과 준하경 경북도 행정부지사, 최학철 전 경주시의회 의장 등 3명이 참여하는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레오 가말류의 멀티골을 앞세워 경남을 물리치고 2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포항은 오늘 포항 스틸라드에서 열린 경남과의 K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페널티 골을 포함해 두 골을 몰아친 레오 가말류의 맹활약에 힘입어 경남의 추격을 뿌리치고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4승 1무 2패를 기록해 리그 4위를 유지했습니다. 원전의 안전설비가 설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른바 불일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앞으로는 무조건 48시간 안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이 안전설비의 불일치 사항을 발견하고도 자체 평가를 거쳐 보고하도록 한 현행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